안녕하세요. 캐나다 재정연문가 박용찬입니다. 오늘은 제가 7월 12일에 캐나다 경제에 게재했던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제목은 자산관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. 7월 12일 수요일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0.25% 인상했습니다. 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서 캐나다 투자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어제 그리고 오늘 투자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캐나다 금리 인상 소식보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는 뉴스가 훨씬 임팩트가 컸기 때문입니다. 지난주 칼럼에서 2023년 하반기 전망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숲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?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투자 시장이라는 숲에 추가해서 캐나다에서의 재정 및 자산관리 전반에 관한 숲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아래 보시면 제 광고가 있습니다. 광고에서 저는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시겠지만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은 1942년에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의 이상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.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라는 의미죠.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곳을 떠납니다. 하지만 이 세상에 온 순간부터 이곳을 떠나는 순간까지 나 자신이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 단순히 병원비와 장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제 서비스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재정계획과 실행 그리고 관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 일을 전문가인 제가 도와드린다는 의미에서입니다.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함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RESP 즉 교육적금을 통해서 저와 인연을 맺었던 아기나 꼬마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는 등의 삶의 과정을 재정관리 자산관리에 측만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. 또 예기치 않게 상을 당하신 유족분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중병이 발견된 분들의 재정을 함께 고민하면서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왜 요람에서 무덤까지 재정관리가 필요한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. 캐나다에 사는 우리들을 위한 표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상품 이름만 바꾸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를 보시면 현재 여러분과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현재 자산관리에 추가해야 할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우선 RESP 즉 교육적금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새생명이 태어나자마자 필요하게 됩니다. 쭉 보시면 자산관리에 있어서 항상 전체적인 숲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캐나다에서 여러분의 자산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나이와 연결하여 만들어 봤습니다.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매주 제가 캐나다 경제에 기구하는 칼럼과 제 블로그, 유튜브 등에서 접하실 수 있고 또 저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캐나다에 새로 정착하시는 분들에게 이 표가 앞으로 재정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기억하십시오. 재정과 자산관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